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펠리세이드 사륜 차량입니다 시공은 세라믹 플러스와 더불어 펜다방을 추가적으로 요청해 주셨는데요 시공 전 이렇게 외관 커버링으로 차량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공 과정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차량이 입고되고 커버링이 진행된 후에 차량 하부에 있는 각종 탈거 가능한 부품 탈거가 가장 먼저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 탈거가 되면 시공 부위 알코올 세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탈거가 다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시공 부위 알코올 세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물걸레로 닦는 게 아니라 알코올 원액을 이용해서 전부 다 깨끗하게 닦아낸 뒤에 시공이 진행되어야겠죠 모든 전처리가 다 완료된 모습입니다 추후에 정비해야 할 볼트류 그 다음 공업 부싱 이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마스킹 커버링이 다 진행되었는데요 드라이브 샤프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보호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연료통은 사출이기 때문에 굳이 시공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연료통을 잡아주는 스틸은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차주분께서 추가 요청해 주신 휀다 방음은 이렇게 진행된 모습인데요 주행 중 진동을 잡아주는 부테메트가 이렇게 띄엄띄엄 부착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거되었던 머드 커버에는 흡음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 헨다 격벽에는 서비스로 방음 포매트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휀다 방음을 추가 요청해 주실 때 저렇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분내 격벽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방음 포매트가 적용됩니다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가 확실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느껴볼 수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휀다 방음하고 휀다 방음 포매트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휀다 방음하고 휀다 방음 포매트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서비스로 어떤 전차적 모드 이렇게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고요 추가로 요청해 주신 휀다 방음은 이렇게 스틸브에 진동을 잡아주는 부테메트가 이렇게 적용되고 머드 커버에는 흡음제가 따로 적용이 되는 게 휀다 방음입니다 자 그리고 순정 하부의 모습을 보실게요 자 이렇게 표면이 매끌매끌한 모습인데요 세라믹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정 모습처럼 시공 후에 매끈매끈한 표면을 자랑하기 때문에 주행 중에 그런 오염물질로부터 소중한 하부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전처리가 다 완료되었고요 이제 세라믹 플러스 시공이 남았는데요 세라믹 플러스 시공 후의 모습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즈 코리아 세라믹 플러스로 시공 완료되고 건조까지 완료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너 왁스와 볼트 류는 다 알루미늄 코팅까지 실링 처리 해드렸는데요 저희 세라믹 플러스 제품은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장점이 있어요 언더 코팅 같은 경우에 시공하신 이유가 녹 부식 방지를 하려고 시공하시지만 저희 세라믹 플러스는 녹 부식 방지는 기본이 되며 한번 시공으로 폐차시까지 지속을 되고 보증서까지 발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방음 효과도 있고 흡음, 차음 기능으로 정숙한 주행도 가능하세요 일단 제품 자체가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미검출로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고요 불이 붙지도 타지도 않는 중불현 소재예요 또한 제일 중요한 매우 매끄러운 표면으로 하부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시공된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동이 심한 스프링이나 로왕, 서브프레임 모두 다 시공이 가능하고요 떨어지거나 깨지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시공하시면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폐차하실 때까지 보증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게 이너막스예요 홀 안쪽에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이렇게 액상 방청제를 듬뿍듬뿍 이렇게 시공해드렸어요 한번 쭉 보실게요 엔진 미션을 제외하고 이렇게 스틸 부위는 전체적으로 시공이 완료되었고요 시공해서 안 되는 이렇게 구멍 푸싱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마스킹으로 이렇게 순정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녹부식이 심한 엣지 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녹부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마스킹을 다 해놨기 때문에 깔끔함을 보여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머드 커버에는 이렇게 흡음제가 적용됩니다 전체적으로 시공이 다 깔끔하게 완료된 모습이고요 이제 탈거했던 부품들을 재상착으로 이제 펠리세이드 차량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돼요 저가형 제품으로 시공하셨다가 얼마 지나자나 코팅제가 떨어지고 깨지게 되면 또다시 결국은 재시공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한번 시공해놓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폐차할 때까지 유지되는 그런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후회는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펠리세이드 사륜 언더코팅과 더불어 횐다 방음 시공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 c c y Y y Y